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추 여러분들 우리 게임이 투추입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아 이게 이게 아니지 오늘 드디어 첫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첫 녹음인데 오늘 공지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투추 여러분들 공지합니다 제가 그림 유튜버 정월이님의 채널 드림정월에 추억해졌습니다 드디어 나도 유튜브에 나오는구나 이미 수많은 영상들을 여러분을 찾아봤는데 오늘 드디어 첫 녹음을 했습니다 첫 녹음 이거 진짜 첫 녹음이야 첫 녹음 아휴 진짜 천원으로 녹음한거거든요 그 정월이님도 며칠 전에 며칠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림쟁이썰 안본투투 친구들은 꼭 보고 그림쟁이썰 재밌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저 머리가 다 제가 편곡이거든요 저를 붙었자 차이가 얼마 안나요 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 채널에 요번주 토요일에 출연하게 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출연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에 드림정월에 영상이 올라가거든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는 메메 그럼 투추 여러분들 안녕 로또야 잊지않았겠지 불화 크로스 불꽃요 화요 구독 좋아요 화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끝